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같이 나눌 은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명령은 바로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개인화된 너희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받은 이 복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골로스에서 일장을 읽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 누군가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근데 전달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는 전달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나는 영적인 엄마 영적인 아빠 그럼 책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복음이 강인되도록 뿌리가 내려지도록 체질화 될 때까지 제자화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천명, 소명, 사명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원네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항상 붙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떠나고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더 빨리 떠나고 부모님들도 떠나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왜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아니 류 목사님은 왜 맨날 새로운 단어를 지어가지고 얘기하시냐 60일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편집, 또 디자인, 또 설계, 또 뭐 그 메타 뭐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저는 부스에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틴가 나오면 진짜 오마이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하게도 온라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은 2차로 듣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듣게 할 때 외국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방송이었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통역이 안 돼 이게 뭐지? 그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빙하기가 싫어 다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은혜 집에서 도빙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 은혜가 그 성령 충만함이 또 달라요 그래서 도빙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도빙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집에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듣고 또 듣고 그 편집이라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드시냐 왜 매일 말씀 듣게 하시냐 지식을 쌓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합니다 내 인생을 편집하라고 그리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라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짓을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보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아무튼 이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그 힘든 일들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평신도였으면 아마 잠수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집에 어차피 뭐 코로나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더 많은 고생을 했겠죠 마음 고생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내 목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만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꼽고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계속 한 시간 한 시간 반에 그 만보를 걸었거든요 메시지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대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 힘든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마음 고생을 시키실까 처음에는 며칠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메시지 들을 때 우리는 아 아는 말씀이다 각인 부리 체질 각인 부리 체질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쵸? 근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기 시작할 때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치유가 돼요? 힘든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야 될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힘든 일 고민 걱정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 이것이 더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업 되고 아 그럼 빨리 시작해야지 빨리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까? 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강단 메시지가 기다려지고 철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말씀을 제가 통역하면서 듣잖아요 항상 부스에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뭘 붙잡아야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메시지에 임합니다 그 결과가 되어지는 사역 누려지는 사역 문제 어려움 있어도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있으면 답이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그럼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에 집중한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제가 받은 응답이 미션 홈이었습니다 저의 집을 미션 홈으로 그래서 금요일마다 애들이 다 티식이들이 오거든요 4명이 4명이 오는데 리더로 키웁니다 어떤 리더 요수아와 갈립 같은 리더 제가 모세면 요수아와 갈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생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수아야 금요일마다 요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얘네들이 요수아의 요수아와 갈립이구나 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요수아다 너는 갈립이다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해야 그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선포해야 나도 그 메시지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일대일 관계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 앞에 더더욱 TCK 애들 앞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TCK들이 지금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까지 저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꾸준히 사역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도 요즘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제가 받아온 그 훈련 제가 여기 한국에 겪은 모든 훈련 처음에는 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싫다 다음 세대가 또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나와 같이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만큼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이 안 되니까 노예가 되고 오직이 안 되니까 포로가 되고 오직이 안 되니까 속국이 되고 오직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고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나 뭐 때문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아니라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그 어려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 덕분에 그 누군가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 복음 받을 준비 어떤 준비 제자 될 준비 어떤 준비 현장에 나갈 사명자 될 준비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직접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직이 되어야 오직 복음이 되어야 전도도 되어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언제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릴 때 오직 복음을 누릴 때 그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간섭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24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237 오천정족 매일매일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237 오천정족 한국에 다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전도자로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 난리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중앙아시아가 있어요 다 국경 우즈베키스탄 제가 태어난 그 우즈베키스탄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수도의 공항에 아프가니스탄 도망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옆에 큰 도시 나보이라는 도시에도 공항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살려고 도망 나온 거예요 대통령도 도망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간 그 강력한 그 모슬림 과연 거기에 끝을 볼까요 그냥 아 나의 이것이 좋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좋다 아닙니다 더 나갈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내가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내가 매달려야겠습니까 요즘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 시간에 제 인생에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이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오직이 필요합니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죽는다고 맞아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매일 죽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크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인생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2, 3, 7, 5춘 종족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TCK들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TCK들은 이문화도 알고 이문화도 압니다 TCK들은 랩런트들은 나이가 어려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만큼 창세계 3장 6.11절이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만큼은 그럼 복음이 더 쉽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요 하지만 1세대가 우리가 그 복음을 오직 복음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으면 그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내가 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오직 복음이 되기하옵소서 오직 크리스토를 붙잡기하옵소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루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크리스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 수밖에 없죠 깨달을 수밖에 없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크리스토 교육계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듯이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랩런트들에게 우리 교회 TCK들에게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본받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내일은 우리가 또 내일은 전체가 그럼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비닐 ... ... ... ... ... ...